환영했고, 안녕 안녕하세요 바로와, 바로와 오, 너무 통이 이렇게 된다 오, 지금 좀 불편하네 오, 너무 힘들어 오, 그렇게 오네 예쁘라 아하하 이곳은 채식으로 행동을 이동하더라고요 이게 시즈니크야? 우엉구슬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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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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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냄새를 맡기고 꽃냄새를 맡기고 꽃냄새를 맡기고 어?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끔 이렇게 꽃냄새를 맡거나 합니다 꽃냄새를 맡으면 누가 하루가 잘 시작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? 이 꽃의 이름은 꽃이에요 꽃말은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벌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벌이 어떻게 울죠? 비! 비! 저희는 오늘 이렇게 꽃봇 투어를 할겁니다 여러분 팔로 팔로니 여기가 제가 가끔 산책하는 곳이에요 벗다 보면 뭐랄까 영감이 떠오르셔서 조금 더 말까? 아주 작은 영광 앗! 실수! 앗! 앗! 실수! 실수! 네 이렇게 저희 꼬부앗 구경 환영했고 안녕 갑자기 가자요 뭘 또 하... 진짜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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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